리에야, 꽃이랑 인사할까? 저건 무슨 꽃이야? 이거? 조팥나무래, 조팥나무 나무 이름이 조팥이야? 어 발음 제대로 되겠다 아이고 예쁘다 리에처럼 조금만 하고 예쁘네, 그치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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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리에가 조팥이라는 얘기야? 아이고 리에야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좋네 하하하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? 무슨 돌고래도 아닌 게 이게 뭐야? 어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? 감기가 다 나왔나봐 리에가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 지금 너무 기분이 업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발길을 어떻게 잡을 줄을 몰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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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좋아 이제 감기가 다 나왔나봐요 응 그죠 리에씨? 감기가 다 나왔나? 아이고 신나x2 아이고 신나 유치원 가는 길인데 늘 이렇게 신나 그러게 아이고 아이고 웬일이야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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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야지 아이고 그렇지 밀어서 아이고 손 털고 그렇죠 잘했네요 하하하하 아빠한테 가야 돼 아빠 와야 돼 아빠 와야 돼 아빠 와야 돼 오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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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네요 가자 가자 옳지 저기 또 뭐 있어 오이고 우리 헬기가 날아가나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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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이렇게 불안하게 뛰니 너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오구 일리 올 거예요 옳지 옳지 이리 오세요 어디로 갈 거예요 놀이터 가야겠다는 거 같은데 놀이터? 오늘 놀이터 갈 시간이 없는데요 유치원 가야 돼요 바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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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엄마 안아주세요 옳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응? 놀이터 한번 갔다가 가고 싶은데 아쉽다 그치? 오늘 꽃이 펴 있을 줄 알았는데 꽃이 없네요 그러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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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올라왔는데 조금 저기 조금만 조금 올라왔네 리아 꽃이랑 인사할까? 응? 꽃꽃꽃 저거 무슨 꽃이야? 이거 이거 네 네 조팥나무 조팥나무래 조팥나무 나무 이름이 조팥이야? 어 발음 제대로 해드려야겠다 아이고 예쁘다 리애 조팥나무래 하하하하 리애야 하하 리애처럼 조금만 하고 예쁜 애 그치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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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리애가 조팥이라는 얘기야? 하하하하 뭐야? 아이 예뻐 뭐야?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이 예쁘다 그치? 아이 예쁘다 손 조심하고 가자 가자 이제 조경도 너무 좋고 그치 리애야 물만 뿅뿅뿅 나오면 더 예쁘겠다 그치? 하하하하 뭐야 그게 얘네는 거의 올라왔는데 피는 거는 며칠 더 있어야 되겠다 응 그치? 아 너 배내로운 게 친하나 봐 그치? 아 이거 해볼 거야 빨간다 볼 거야 뭐야 뭐야 아이 예뻐네요 뭐야 뭐야 뜯지는 말고 그렇지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애기 주관 교육에 그거 있어 식물이랑 인사해요 뭐 아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거구나 어저께 하더만 새싹이랑 인사해요 뭐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아이 예뻐라는구나 응 어제 해가지고 엊그제 산책도 나갔다 오고 산책 갔다 갔대? 어제는 놀이터 실내 놀이터에서 조금 뛰어놀고 응 식물 아이 예뻐해 주라고 해서 지금 예뻐하는구나 지금 뜯지 말고 식모길 식모길 앞두고 있잖아 아까 그래서 어 그거 심었다 그러던데 애기들 애기들 뭐 심었대? 정확히 뭘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식모길 기념해서 우리 뭐 심으라고 키트 안 주나? 그러니까 심어놓은 거 같아 그걸 돌려줄 거 같아 집에 애기가 심은 거 리에야 궁금한 게 생겼어 꽃은 아이 예뻐해 주면서 왜 푸름 뜯는 거야? 어? 나뭇가지 엄청 좋아해 그리고 옳지 고마워요 갑시다 오세요 어이구 어딜 뛰어가요 말이야 말 뛰는 거 봐 리에야 이쪽으로 오세요 건리에 이쪽으로 오세요 리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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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 신났어? 응 아빠 이거 받으세요 그랬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늘 안 올라와? 하하하 지금 하이 텐션 하이 텐션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